아 오늘 일정 너무 고대다.. 밥 먹어야 되는데 니들.. 아 니들 좀 오늘 꼬였어요.. 나 오늘 보쌈 먹고 싶어서 보쌈 시켰거든? 엄마가 갑자기 족발이 왔대.. 족발 시켰니? 어? 족발이 왔다고?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족발 시켰어.. 아..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내가 평가해줄게 족발 맛 평가 좀 해줄게 야 이게 족발이네요 족발 어 뭐야 어 나쁘지 않은.. 생긴 거 나쁘지 않은데? 먹어볼까? 가다가 먹어볼게요 안 냥냥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생각으로 나쁘지 않네?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어? 아니 이게 왜 이렇게..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계획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화를 할 건데 레전브이 애들부터 먼저 강화할 겁니다 이거 상의 상의부터 하자 아니 여러분들 21성만 하는게 무조건 맞죠?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22성조 안해요 예.. 황희형이 21은 비틱도 못한대? 온 시드링 4레벨도 없는게 뭔.. 2층 구악에 클룡쳐 22성에 대툭 올라옴.. 오마이갓 아 아델이에요? 야 아델이면 개지리는 거 아니야? 원래 리부트에서 구악 올라오는 거 보면 다 비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약간 야 하는 템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무슨 날이냐 스타포스 30% 세일날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에 이제 54억을 모았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1시 11분 나머지 재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2시간 넘게 남아있는 거죠 자 리부트에서 이제 17성 이상으로 한번 처음 해보는데요 이 30% 세일 이벤트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15, 16이면 이렇게도 되는데 확실히 또 세일이라 그런지 나쁘지 않은데요 자 17성 다시 복구됐고요 오오오.. 와.. 공연이 많이 흐르긴 한다 30%! 아.... 아아 왜 한걸음을 안가 잠시만 못 가 그렇지 그렇지? 에히이! 어! 어? 졸아! 꺼져! 아씨, 아아아! 무슨 소리야? 100억을 쏟다고 내가? 언제 이렇게 150억을 쏟는 거야? 30% 정도 아, 제발! 와, 제발! 제발, 제발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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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여기서 바지를 하는 바 올려보자 좀 찬스 먹고 가자 끝! 누워! 바로가! 야야야야 종결! 종결! 와아아아아아악! 오케이! 한 번에 이하시기 만! 나이스 컷! 나이스 컷! 진정해! 자! 본서 팽동하지마! 자! 하나! 종결! 본서 팽동하지마 하면서 널떠름하면서 말하네 본심은 22성이지? 말했긴 한데 방금 나 얼마나 절제했나 얘들아 너네 모를거야 존나 마려운데! 안돼요 여러분들 나 리부트 오래할거야 이게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 왜냐면 나 건너가기로 선언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 플리기에 뻥 터지면은 팍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에? 오래할거면 22성 트라이하다 깨버리고 새로 가야지 뭔 소리야 이거 어 어우 10패 봤어 10패 봤어 10패 봤어 10패? 어 야 잘돼 잠깐만 이거 하고 모자 한번 이렇게 딱 해주고 그러면 이엑아 여부로 생각해보자 21성이세85 한번 클릭하면 빠르게 가까이오냐 제발 제발 와아 2개 10억 오케이 30% 세일 뭐냐고 뭐야 팡이형 채팅쳤어? 사기치네 뭘 평균의 세계야 평균의 기하면 또 제외하면 돼 블랜서 그냥 하루종일 더킹 스웨이 더킹 스웨이 섀도우 그냥 메소 익스플로저 자 일단 20억 오늘 54억 시작했죠? 일단 이미 말도 안 되는 게이렉 봤음 아 얘 모자가 좀 심상치 않은데? 진짜? 모자 손절할게요 방패로 넘어가자 차라리 토대하는 게 좋지 않나? 7성 빠르게 오 나이스 잠깐만 또 기회를 달랐는데 기회를 달랐는데? 어 뭐야? 기회를 달랐는데?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악 잠깐 뭐야! 아아아아아아아악 21선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와 무대 이새끼 감다살이네 존나 웃겼네 진짜 헛 광패 졸업한다 졸업 아아아아아앙 이거거든 뭔가 모자가 탱킹해주고 나머지가 이제 약간 미꾸라지 마냥 성공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모자가 얘들아 내가 맞고 있어 빨리 가 얘들아 내가 맞고 있어 빨리 가 그만 탱킹해 미친 시키야 중간 점검하면 들어갈게요 상위 21송 화지 21송 방패 20송 50억 컷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11시 11분에 강화 스타트했는데 11시 47분에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이제 22시간 아직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 더 뽑으러 갑니다 칼리 일단 주부부터 사라락 돌아볼까나 칼리도 스타버스 좀 해줘 명훈아 어? 야 칼리가 부대기긴 하네 템이 잠재부터 좀 맞춰줘긴 하자 이거 어? 마일리지? 잠깐만 4월 1일자 마일리지 큐브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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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 펀치? 아 뭐야 어? 나이스 나쁘지 않는데? 보스용으로다가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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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네요 나이스 오케이 10성 다 했고 칼리 달라진 점 박무가 좀 이제 뛰어나졌어요 30, 15 공개년 6 하면서 90% 야 이러면은 수대 밑에 라인으로도 패고 수대도 파티로 갈만한데 이제? 앱솔 좀 만들어놔야 되니까 얘들아 까즈 도핑 고고 버퍼프리저 쓰세요 나한테 무척 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입에 들어가서 바로 그티를 합시다 여러분들 바인드 갑시다 준비하시고 시너지 나이스 바인드 바로 끄는 거 너무 좋아 가자 어 잠깐만 너무 좋은데? 원래 이거 맞아 이거? 나 갑자기 결정상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나 빼고 이거 다 낚시한 거 아니야 이거? 어 나 뭐야 온오프 스킬 없어 됐다 잠깐만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? 1.1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원래 대충 이렇게 되지 않나? 이거 시너지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장큐 나오나? 장큐? 범발별이다 이거 어떻게 먹어? 이거 야 뭐야 어디 갔어? 왜 나갔는데? 왜 왜 템을 안 먹고 나갔어? 왜? 형님 이거 장큐 아 뭐야 어디 갔어? 아니 뭐해 얘들아 범롬 범롬 호호 아니 저 데미안에서 안 먹을게요 아니 나 양보해 주지 마 이거 우리 블링크 해야지 맛있다 자 여러분 이제 주간 보스를 한번 돌돌이를 가져 카우스파 플라투스 카파풀 뜨면 만원 냥 카파풀 뜨면 만원 오케이 오 딜렴 왜 이렇게 잘 들었는데 뭔데 이제는 좌팍이 되어버린 카파풀 오케이 시간 똑같고요 카풀마 뜨면 오만원 추가 오 카풀마 뜨면 오만원 추가 카풀마 뜨면 구독 취소 카풀마 잠깐만 얘 맞냐 werd 파풀anja 히익 이게 왜 떠? 뭐야 Convention 아오 너희는 많은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뭐 아이고 안 돼 가지 마요 오만원 고맙습니다 야 칼린을 스테돌이 해줘야겠다 이거 좀 스테고 많이 해줘야겠어 까삐 조각 개수 맞추면 만원이요? 나오는 거 맞추는 건가 설마? 여덟 개 간다 자 가 가 가 어 잠깐만 몇 개만인지 살게요 다 먹고 아 방금 어? 야 여덟 개다 방금 두 개였잖아 여덟 개 정답 만원 미션 성공 오늘 뭐야 칵퀸 다시 가자 칵퀸 다시 오케이 칵퀸은 그러면 이번에 일곱 개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자 이번에 조각 미션 또 26개 자 일곱 개 걸었으면 일곱 개 가자 33개 돼야 돼요 어? 오마이갓 만원 미션 성공 어 설마 불빛마까지 불빛마 뜨면 만원은? 불빛마 뜨면 또 만원 미션 세븐이 비가야해 불빛마 어 야 헐 불빛마 어 야 부캐야 이거 얘들아 아 이거 다 떠 이거 지금 야 이상해 가만히 좀 그만하라 아이고 미션이 많았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야있는데 많았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냐고 주가한 보스 부캐 칵퀸 그래도 오늘 제 투자 좀 해주자 1억만 제 투자 해주자 이거 장인의 큐브 한 번 해줘 이게 이거 이제 보조무기 올려주는 거는 나중에 나한테도 좋아 또 여기서 이제 딸깍한.. 와.. 아니 칼리는 보답을 자꾸 해버리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근데 두 줄 안 뜨면 좀 어지러워지는데? 아... 가비 하지만 남아있던 레큐 와우! 세타파크맨! 레큐가 만든 기적 레큐가 또 154를 뽑아냈습니다 칼리야! 스펙업 해줘다잉! 자 이제 다시 보스 명예원장으로 갑니다 보스 명예원장으로 들어가고요 모자 10초에선 복구를 할게요 또 보러 왔습니다 쿨검투 나중에 하는게 아니라 모자야 모자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또 이런 애 이거 반겨주네 그냥 칼리야 미안하다 열심히 너가 벌어줬는데 주운 근데 만 키라네 한번 팔아볼까? 얼마야? 7,700만원 1,7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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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러면 재획도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투웨시로 또 오시죠 새벽에 심심한게 1,700만원 2,700만원 2,700만원 일단은 이재맥을 또 했는데요 앱솔 나머지 부위가 17성이 안되어있어요 17성 둘둘부터 할게요 이거는 17 빠르게 달자 흐엣! 4,800만원 4,700만원 1,700만원 어어 왜이래? 아니지? 잠깐만 농담? 농담이지? 자 제발 치자 마지막 라스트 첸스! 이걸 바로 하얗게 불태웠다는 건가? 그래도 진짜 스펙을 야무졌다 공격력 1735 돌파 자 오늘 21x21 20 17x17 미치도록 알차게 썼습니다 미치도록 알차게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자 21성이 한번 힘을 체험해볼까? 야 야 개썰리는데 그냥? 진짜 슬라임 됐는데? 야 이게 진짜 별인가? 개깡패네 그냥 아 진짜 우리 이번주 하드 루시드 진짜 파겠는데? 좋았습니다 오늘 미친 스펙업 이렇게 해서 스탯 2만까지 돌파를 했고요 약 한달하고도 조금 더 된 이야기입니다 4월 달에는 하드 루시드 하드 윌 개박살내고 아케인 파밍까지 졸라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영상 또 봐주시면 또 큰 힘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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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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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test by 폴 태형 닉 그 태형 Chang Flower ということで 감사합니다.